안녕하세요. 여보관 김태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옅은 황사가 나타난 곳이 있으며 해안과 내륙 일부에서는 안개나 박모아 낀 곳이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상층에 풍속이 약해서 황사가 느리게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오늘과 내일까지 옅은 황사가 나타난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계속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행을 받겠으므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행하우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모레도 계속해서 일본 열도 위치한 고기압행하우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 중부 동해안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있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위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고기압행하우로 대체로 맑은 날씨에 따뜻한 남설과 유입되고 낮에는 일사가 강하여 내륙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는 곳이 많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해안과 내륙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고 낮 동안에 연무나 박무로 남아있다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다시 안개가 끼겠으니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전 해상에서도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판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